원래 생활과 윤리 1번 문제로는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게 됐는데 여러분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개념을 생활과 윤리로 끌어오다 보니까 통합사회에 첫 번째 배웠던 게 행복 있잖아요. 행복. 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왕 선생님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한국사상가 이왕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사상 이후에 서양사상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에피콜스 이런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가상편지 쓴 사상가 입장. 솔직히 이 문제는 여기를 보지 않아도 보세요. 행복은 심신의 고통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에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에다. 맞잖아. 행복은.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지. 행복은 물질적 욕망을 최대한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틀렸고. 행복은 모든 욕구 끊어? 인간이 아니지.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모든 욕구 끊으면 다 틀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모든 욕구를 다 끊어? 사랑도 안 해, 그러면? 부모도 안 섬기고? 밥도 안 먹어?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은 경제적 욕구. 똑같네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아, 난 돈 많으면 행복하다.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지금. 어느 정도의 물질은 필요하겠지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행복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누린 상태이잖아. 1, 2, 3, 4, 5번만 봐도 정답 나오네. 1번 이렇게. 2학년 첫 시험지가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 보면 자네가 지난번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렸지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이나 여기도 나오잖아요. 물질적 풍요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행복이란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로 타락이 없는 상태. 아, 타락시야. 이게 에피코러스입니다. 에피코러스. 에피코러스 하면 왠지 막 에로스도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면서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코러스는 여러분들 이제 통합사회 고1 때는 행복과 관련돼서 배웠겠지만 우리 개정생윤 들어가기 시작하면 에피코러스 이제 죽음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내용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에피코러스 키워가세요. 2번.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효의 자세. 다음 대화 딱 스승 봤더니 상당히 얼굴이 동양스럽잖아요. 지금. 스승님 어떻게 해야 효를 실천합니까? 이 효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 가족, 가족윤리. 생윤의 핵심 부분이에요. 부모님한테 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정생윤 내신 듣다가 이제 눈물 콧물 쏙 뺄까요?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여러분 선배들도 수십만 명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독서지에서 막 웃다가 쫓겨나고 울다가 혼자 울다. 그런 윤리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효하냐. 부모 봉양한다.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고 항상 온화한 얼굴빛을 보여야 돼요. 부모를 풍족하게 모시면 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냐. 부모 물질적으로 섬기면 효가 끝이냐. 아니지. 봉양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얼굴에 걱정이나 슬픔이 보이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경제적 이익 유무를 고려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거 아니지. 지금. 그 다음에 니은. 봉양을 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 정신이 중요한 거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해야 되고 정신적인 거.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이 효의 완성은 아니잖아. 이것도 쉬운 내용이지.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라고. 이런 효의 개념은 가족 윤리할 때 배울 거예요. 부부관, 부자관, 결혼 이런 거. 3번. 다음 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짐으로 옳은 것은 기업은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은을 추구 또한 기업도 전체 사회의 이런 이름을 인식하여 이은 추구에만 전념하지 말고 실업, 빈곤, 환경 등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의무로 알고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이거는 이제 사회에 관련된 파트를 배우다 보면 기업이 돈만 버냐. 아니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되냐.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실업, 빈곤, 환경 등과 관련된 의무도 이행하라는 거잖아. 그럼 1번. 기업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당연히 예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은의 극대화, 돈 버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돈만 벌지 말고 실업, 빈곤, 환경 등 이런 문제도 해결하자. 기업은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은 창출이라는 거 당연하지. 법은 준수해야 되고. 기업은 공정경쟁을 통해 기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가? 맞는 내용인데 3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야. 기업이 돈만 버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활과 유일은요. 패턴이 딱 두 개야. 하나는 그냥 이것만 할래? 아니면 윤리까지 같이 갈래? 야, 과학자들 과학 연구만 할래? 윤리까지 같이 할래? 예술가들 예술적 활동만 할래? 그림만 그릴래? 그림 안에다가 윤리적 영역을 집어넣을래? 너 돈만 쓸래? 돈 쓰면서 윤리적인 의미 담으래?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라고. 정답이 여기 3번이에요. 3번. 그림이اخene에 있는지